아기 있지 않아? 아들 하나 있죠? 네 있어요 근데 미혼모야? 아니면 이혼녀야? 저 이제 이혼당할 것 같아요 이혼당할 것 같아? 네 사주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정말 네 사주에는 시집이 굉장히 일찍 가지 않았어요? 저 네 주변 친구들 보다는 일찍 간 편이에요 20대 초반에 갔죠? 네네네 사주를 놓고 볼 것 같으면 시집을 세 번도 가겠어 너무 인간의 남자의 환란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것 같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자식은 있는데 혼자 된 걸로 보이거든 네 지금 현재 혼자예요? 지금은 지금은? 네 아직 이혼 상태는 아니고? 네 제가 그거를 좀 피하고 싶어서 이혼을 안 하고 싶어서? 남편 사주를 줘볼래요? 네 자 음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배우고 전문직에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배우고 전문직에 있어야 되고 자기 고집이라든가 신념이 되게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직업이 뭐지? 아 그 안과 병원장 아 의사야? 네네네네 음 의사시고 이분이 재작년에 한번 이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원을 뭐 옮겼다든가 아니면은 좀 재작년에 이사하신 일이라든가 있지 않아요? 네 저희가 부산으로 옮겼어요 원래는 어디 계셨고? 원래는 대구 대구에 계시다가 이제 부산으로 재작년에 가셨고 이분이 지난 3제 기간에 이동도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인간의 환란이 작년부터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작년부터 들어오는 형국이고 가정이 깨져도 작년 연말 생일로 따질 것 같으면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에는 가정도 좀 깨져나가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이혼 얘기도 나오시는 거고요 그런데 음 나는 있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이혼 사유가 발발이 됐고 왜 본인이 이혼을 또 이렇게 대부분 자식 때문에도 원치 않지만 뭔가 배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낙동강 오리알된 상황이기도 하거든 본인 왜 지금 누가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네 남편이 왜왜? 일방적으로 왜? 이거 제가 잘못은 하긴 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솔직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예예 말씀하세요 남편이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야구선수가 있어서 이제 야구장을 보러 갔는데 이제 전 진짜 정말 팬심으로 이제 그분한테 뭐 오늘 경기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아 그 요즘에 SNS 따로 있으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답장이 온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 야구선수가? 네네네 저한테 답장입니다 궁금한데 그 사람이 누군데? 네 말씀드려도 돼요? 뭐 삐처리 할 거예요? 아 네 네 그 사람 되게 화면에서 보면 가정적인 남자로 보이던데 아 네 뭐 저도 일단은 이제 뭐 편하게 이제 팬이니까 그리고 연락을 SNS에 했더니 네 했더니 이제 뭐 감사하다고 연락이 와서 근데 이게 대화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제가 좋아하는 팬이고 하니까 좀 신기해서 그렇지 아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만났어요 네 혹시 만나서 뒹굴었어? 네 만나서 아 그때 제가 잠시 미쳐가지고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관심 있는 사람인데다가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좀 유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되게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걷잡을 수 없이 제 감정이 좀 커지기도 하고 뭐 이해할 수는 있어 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좀 남편이 좀 제가 아무래도 그걸 못 숨기다 보니까 좀 다른 분을 저한테 붙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결사를 붙인 거야?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잡아서 걸렸어? 네 걸려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합의금을 요구했 병원장인데 합의금을 요구했어?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분도 이제 그분 가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이 먼저 이제 봐달라고 돈을 준 거구나 네 이게 기사화 되지 않게 그 선수가 먼저 네네네 합의금은 얼마나? 한 3억 정도? 3억? 네네네 돈 많은 새끼네 네 그럼 합의금 받고 끝난 거야? 네 일단은 그게 일단락 좀 조용해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받은 날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그리고 이제 저도 너무 뭐 연락도 따로 없어서 좀 이렇게 혼자서 불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가 오더니 부동산에 집 내놨다고 저보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 양반은 아예 마음이 그 마음을 먹었네 네 이제 남편이 근데 사진을 어느 정도로 찍혔길래 완전히 뭐 드나드는 사진을 찍었나보지 그 룸에 드나드는 사진을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남겼구나 네 그래서 이게 또 저는 이제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라서 빨리 인정하고 빨리 수습했구나 걔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지 혼자 빠져나간 거야? 돈지라고? 네 이제 그 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 끝난 상황이고 저만 이제 너만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됐네 네 저 진짜 이혼하면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그 새끼를 이제 응징을 했고 어쨌든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어쨌든 집 분풀이는 했네 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너를 보기가 힘드니까 짐 싸갖고 나갔고 그러고 집을 내놨다는 거지 네 그냥 그래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남편이 네 저보고 친정 가 있으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거기 이제 사인하라고 여기 도장 찍으라고 해서 근데 저 진짜 이혼하면 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돈도 없고 제가 뭐 싸운 것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너한테 무슨 이 자료를 주겠어 네 애도 안 줄 것 같구만 네 몸만 쫓겨나는 형국이 됐네 네 네가 일찍 또 시집으로 갔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거 아니야 네 저는 그냥 일찍 시집 왔으니까 이제 애기만 보다가 제가 그때 진짜 잠시 미쳤었나봐요 진짜 진짜 아 고독하셨어요 근데 이혼은 진짜 못하셨어요 무당 입장에서는 그래 이해는 가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눈이 돌지 눈이 도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언제야 작년 가을이야? 가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야 아 네 그냥 야구장 네 근데 그게 나는 남편한테 인간할란이 들어온 거는 삼재기간에 이동수 있으면서부터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원래 대구에 계셨던 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부산에 가게 됐는데 네 대구에서는 혹시 그 일반 의사였던 거야 안과 의사 일반 아 네네네 그러다가 병원장으로 가게 된 거야 네 이제 그 혹시 그 상황이 뭐 본인이 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게 된 계기가 혹시 여자가 있지 않았어? 나는 여자가 이끌어 주는 게 좀 느껴져 아 거기 저도 이제 원래 남편이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따로 뭐 관여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남편이 하는 말로 제가 얼핏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사장이 여자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있어요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제가 그러면 이거는 뭐 너가 증거를 못 찾은 상태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 대구를 떠나서 부산으로 가게 된 그 계기 자체가 어떤 여자를 만나 근데 이 여자가 그 이사장인 것 같아 내 직감적으로는 끌어주는 입장이거든 그 여자가 여자 손을 잡고 지금 자리를 옮겨간 옮겨간 이동수고 둘 사이는 애매모모해 그러니까 확 가까워 언제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데 지금 그 의사와 이사장이고 원장과 이사장이고 그리고 또 남편이 가정도 있고 본인도 있고 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가 엮이다 보니까 음 확 드러나기 보다는 왜 잠재적으로 서로의 마음 썸타는 어 그리고 이 남편하고 관계는 예전부터 소홀해져 있을 것 같아 부산 내려가면서부터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음 남편이 언제라도 지금 앞에 계신 분하고 이혼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돌아서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인데 너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고 하다 보니 어 먼저 걸린 거지 그리고 나는 남편이 오히려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 원래 그 선수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남편이 그렇지 네가 야구 좋아하는 것도 알고 걔 팬인 거 알지 네 다 알고 있어요 음 음 혹시 그 야구장에 간 날 어 그 좌석이 있잖아 네 조금 뭐 VIP 좌석이라 그래가지고 왜 그 뭐니 하우스 뒤에 왜 선수들 가까이 있는 좌석 아 네네네 그런 데 앉지 않았니? 선수들하고 되게 가까이에? 어 맞아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그거를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남편이 가자 그래서 갔고 네네 거기서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니? 그 선수하고 어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수를 눈이 계속 따라가긴 했었어요 음 아무래도 너무 더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거는 제가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마음이 되게 커서 이제 개인 SNS에다가 이제 응원을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남편하고 지금 나이 차이도 열한 살 차이가 나요 네 열한 살 차이가 나고 본인이 사회 경험도 없어 진짜 스무살 감 넘자마자 이 남편이 낙하채간 거잖아 어떻게 만났어? 그냥 환자로? 아니요 그냥 주변 소개로 네 네 진학 언니 그러니까 이렇게 낙하채간 형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경험도 없고 그냥 온실 속에 화초처럼 너무 네가 몰라 세상을 몰라 근데 이 남편 눈에는 네가 다 유리처럼 보이는 거야 네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너희가 지금 부부 관계가 소홀해지고 부부 사이가 멀어진 지 한 2년? 길게 보면 4년? 4년 전부터는 그래도 이제 애가 생기면서 더 이렇게 멀어졌고 네 게다가 2년 전에는 어떤 여자가 남편한테 들어오면서도 더 멀어졌고 그리고 이 남자가 생각할 때 이제 너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이제 자네한테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게 먼저 들어온 건 남자야 그런데 네가 제대로 꼬투리를 남편이 판을 벌어줬고 제대로 걸린 형국이거든 조금 안타깝긴 한데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그게 제대로 걸린기는 한데 이혼을 하기 싫다? 이 사람은 때려죽어도 이혼하는 상황이야 지금 내가 어떻게 뭐 양가 조상을 붙여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 거는 음 아 답이 없다 애기야 답이 없어 저 진짜 쫓겨나면 저 진짜 큰일 나요 저 진짜 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직 친정에 그 부모님들은 모르고 주변에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잘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다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얘는 천하 없어도 이번 기회에 너랑 이혼할 거거든 이번 기회에 이혼할 거거든 그렇다고 지금 뭐 같이 놀아난 그 야구선수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걔는 꽁꽁 숨었을 거 아니야 네 연락 받기는 해? 아니요 안 받아요 나쁜 새끼 지금 그래갖고 친정에 지금 대구에 다시 와 있는 거야 너 혼자? 네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어차피 안 될 거라면 해보기라도 한번 해보자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남편이 시시탐탐 기회만 놓고 있었어 기회만 보고 있었어 시시탐탐 시시탐탐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자네가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삼재고 들어오는 삼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삼재가 나갔다고 해도 올해 형살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라 모든 간에 둘 사이에 관제로 풀어가야 하는 집안의 그 문제는 유발이 되거든 피해갈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정말 무일푼으로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무일푼만은 되지 말자 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봅시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잠깐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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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